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기만 했지 그 이후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물질 문제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일곱 가정은 각 시대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속에서 빠졌은 아니들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소개되는 노아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세 가정이 있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이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 그리고 다윗의 가정을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소개되는 우리는 이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들은 무조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말씀하는 그 가정에 감춰져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한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신랄하게 때로는 아픈 그런 하나의 메시지가 칼로 난도질을 하는 그런 이 시대의 아버지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나를 맞이한 이번 첫 주를 통해서 과연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내 가족이 보는 아버지의 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과연 나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한 번쯤은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없이 피눈물 나게 내가 속에서 벌어들여서 내가 너한테 할 것 다 해줬는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보러오는 답변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당연히 키워줘야 되고 교육시키는 것 그건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이러한 말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삭 태어나기 전에 수십 년 전에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생기기도 전에 했던 행동을 아버지 한 행동을 그대로 말 한마디도 틀리지 않게 수십 년 후에 태어난 이삭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쁜 습관을 보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육체 유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고혈압 이런 정세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그 자손에게도 당뇨가 유전되고 혈압도 유전된다고 합니다 암도 유전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유전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12장 13대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난 땅으로 갔습니다 가난 땅들이 갔을 때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그 당시 애굽을 지배했던 바로왕이 이 아브라함 부인 사라를 탐을 내는 것을 목격한 이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시오 그대로 인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는 희생해도 남편들은 아브라함 자신은 목숨을 보존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도록 말합니다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100세 때 태어난 아들 이삭은 40세가 되었을 때 아내 리부가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랄루왕 아브멜렉에게 기근이 왔을 때 이 아브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삭의 부인 리부가를 탐을 내는 것을 이삭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16장 7절에 하는 말이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시오 그대로 인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할 때에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시오 그렇게 말할 때 이삭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흐른 후에 어쩌면 똑같이 아버지가 한 말 그대로 아버지가 한 행동 그대로 아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쩌면 내 가정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내 자식이 모르는데 아버지가 못된 짓을 합니다 세상 방법을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볼 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전혀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대로 따라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방조해서 구원 받고 여덟 식구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때 이 사람이 방심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나왔을 때에 장세기 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포도농사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술에 만취가 되어서 이 사람이 집 안에서 장마간에서 벌거벗고 하체를 다 털어내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찬세기 9장 20절에 이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함 아들이 장마간에서 벌거벗고 부끄러운 모습을 다 털어내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고함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했다는 말은 아버지를 비판했습니다 아버지를 험담했습니다 아버지를 조롱했습니다 희롱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술이 깨고 난 노아가 알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9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술이 깨어서 흉을 보았던 이 함의 아들 함에게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다시 말해서 가난은 바로 노아의 손자입니다 손자에게 뭐라고 저주하냐면 장세기 9장 2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자를 저주했습니다 전해지는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함이 바로 흑인의 조상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흑인들은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 피비린내 나는 이 노예 생활에서 이 사람들은 엄청난 순환을 보내게 되고 겪게 됩니다 그 예언은 그대로 적중해 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한 가지 무엇을 깨닫냐면 하함을 나무라기 전에 이 일한 불행한 일이,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노아 아버지 때문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노아 때문에 이 사건은 발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정에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 분명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은 아닙니다 술로 인해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손자를 저주해 버리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또 찾아가면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노세 가정이 있습니다 노세 가정을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난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지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조카 롯이 같이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재물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곁에 늘 함께 달렸던 롯도 재물의 복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재물이 많았던지 재산이 계속 불어났을 때 집안 싸움이 일어날 만큼 이 재산 관리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 때에 이 롯에게 한 가지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 유혹이 바로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소돔을 거류하게 됩니다 당시의 소돔은 하나님의 불심판 내리는 곳으로 준비되어 있던 것인데 이곳은 두 가지가 타락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달하는 성적 문화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주 문화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성문화와 이술문화는 비극적인 그런 소돔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곳을 이 사람이 바라볼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소돔을 바라볼 때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국 같았더라 이렇게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같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저 가나타운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소돔은 사막 한가운데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 살다 보면 이 사막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경건하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고 늘 교회 생활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람쥐가 취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는 따분합니다 새 속에 젖어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세상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상막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롯이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돈은 많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유혹을 빠지게 되냐면 소돔으로 이 사람이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이곳을 갔던 그는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석의 19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소돔에 갔을 때에 할인 불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천사를 통해서 사람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는데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나왔지만 구원을 받았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굴속으로 겨우 피했던 이 롯과 두 딸이 굴속을 숨어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석의 19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딸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께 술을 마시오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동침해서 아이를 갖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것은 이 아름다운 두 처녀 롯의 두 딸은 불타는 소돔에서 나올 때에 여인들이 좋아하는 사치품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검덩어리 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은 술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아버지한테 술 마시기 위해서 우리 동침하자 무슨 말인가 근친 상관 있었으면 안 되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성문화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아버지까지 성적인 대상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두 아들이 모합과 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합 안문을 가르쳐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는 롯의 두 딸을 나무라기 전에 죄의 원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소돔을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롯 아버지가 그곳에 갔기 때문에 가족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정에 대한 책임입니다 롯이 그곳에 갔기 때문에 두 딸을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었고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노아의 가정 보았습니다 그리고 롯의 가정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불행해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오늘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는 반드시 자녀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또 찾아가겠습니다 성경을 말씀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삭이 오지 않았습니다 백세의 아들 낳게 되는데 이때까지 기다리던 것은 초조해졌습니다 나이는 백세가 되었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 앞에서 이 사람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를 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라 본부인의 몸종인 하갈이라는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인간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갈 몸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소마일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롱했다는 말은 싸움을 걸었습니다 자꾸 쥐어박습니다 오늘 이 비극적인 한 가지 사실은 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전쟁 불씨가 꺼지지 않는 지역이 어디냐면 중동입니다 저 중동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면 바로 아브라함 몸을 똑같은 씨를 받고 태어났던 이소마일과 이삭의 후손돌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피니라나는 수천 년이 계속되면 지금까지 수월을 해야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소마일이라는 불행의 씨앗을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잡게 약속의 말씀 속에 서 계십시오 성경의 말씀입니다 더 될지 다 기다리라 때가 되면 내가 응하여 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은 리부가의 몸을 통해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먼저 태어난 아들이 에서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서와 야곱이 리부가 어머니 몸속에 있을 때 태중에서 살아 싸웠습니다 싸우는 것을 보고 이 이삭 아버지가 하느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느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였습니다 작은 자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선택된 사람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삭은 하느님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에 나중에 두 아들이 장성을 했습니다 장성을 했는데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들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 그리고 장막에 그했다 했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이 에서는 대단히 용감하고 씩씩합니다 그리고 사냥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짐승을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덜사람이라 했습니다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대단히 온순하고 그리고 상당히 이 사람은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장막에 그어 있다는 것은 항상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이삭 아버지가 볼 때 누가 마음에 들었냐면 에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에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 아버지는 고기를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성이 27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이삭 아버지가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냥한 고기를 나한테 가져와라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축복해야 됩니까? 야곱을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삭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서를 축복하려냐면 정력적으로 자신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기 때문에 배를 만족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아들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릅니다 야곱 이 사람은 자신의 아들이지만 에서보다는 못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음을 두셨는데 이삭은 에서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내리십니까? 아무리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혹 오늘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향하신 뜻이 내 마음과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볼 때 마치 이삭이 야곱을 보듯이 마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어쩌면 공부도 썩 잘 못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썩 좋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니까 무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몇 프로가 부족한 아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중량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에게 내가 보는 기준은 이 아이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는 그 아이를 축복하셔서 세우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력적으로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당량으로 아이를 축복하면서 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나는 못했으니까 너는 이것을 해야 돼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재능이 다 다릅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서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너는 공부만 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야 돼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부모님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야곱 집안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일곱 가정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야곱 이 가정에서 살인자가 나왔습니다 야곱은 장세기 28장 22절에 보면 그가 오고 갈 곳이 없어서 베데리라는 곳에 와서 노숙자가 되어서 한 볼을 배기하고 누워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소원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셔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이 세운 이 도리 하나님 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를 가는 인생길을 지켜주시면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잘 숨기며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후에 20년 동안 야곱은 대대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들 12명과 딸 디나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그렇게 13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들은 돌아갈 때 배들로 가지를 않고 어디로 갔냐면 장세기 33장 17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 깐을 지은 거로 그 이름을 숫꽃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꽃이 와서 자기 집 짓습니다 짐승 집 짓습니다 텐트가 아닙니다 집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그 숫꽃이 어디냐면 세상을 말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꽃에 와서 집 짓고 짐승 집 지었던 이 야곱에게 바로 장세기 33장 17절은 막을 내리면서 장세기 34장 1길이 시작될 때에 외동딸 디나가 동네의 그 지역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이라는 한 남자로부터 대낮에 붙들려 들어갑니다 그것은 급탈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시몬 네비가 누이 동생의 원수를 갖겠다고 칼을 가져가서 그 휘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남자들은 뭘 살 시켜버렸습니다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딸은 비참한 급탈을 당해버렸습니다 이때 야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최소한 우리 할아버지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 이상 나까지 3대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3대 집안입니다 그리고 제 자식까지는 4대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향해서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너는 베델로 온다고 했잖아 너는 베델이 있어야 될 사람이야 왜 쑥곳 갔어 나는 너에게 그렇게 가라고 한 적 없다 너 자녀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야 너 스스로 선택했잖아 누구가 자녀들 가족들 데리고 갔습니까 야곱 아버지 따라간 그 자식들이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아버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가정 목회를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 가정 목회가 성공하지 못하면 저는 제 교회 앞으로 밖에서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저희 교회는 한 가지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가정이 병들어버리면 특히 거기 서 있는 가정이 병들면 가정은 무너져버립니다 가정이 흔들려버리면 저희 가정 전체는 흔들려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시대의 아버지를 향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안에서 쟤는 쪽박이 밖에서 셉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될까요 내 가족들한테 먼저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 가족들한테 먼저 존경을 받는 그는 아버지가 될 때 반드시 이분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스곳을 찾아갔던 그는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어서 장석의 35장 1절에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오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지실 텐데 세상 길로 가는 아버지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난 그는 이 사실을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장석의 37장 10절에 이렇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해와 달과 별이 저에게 절했습니다 곡식당들이 저에게 절했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꾸지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시하반에서 야단을 쳤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어미가 내 형제들이 너한테 엎드려 절하라는 얘기냐 하면서 야단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요셉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무시했던 이 요셉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17세 나이에 예고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30세가 되었을 때 예고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세상에 기절할 것 같은 깜짝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항상 내 가족의 자녀가 부족하고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절대 편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시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세우는 특별하게 지정된, 지명된, 구별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 10편, 27편,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중에 시를 지었습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를 이 다비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노래를 지었는데 10편, 69편, 8절에 뭐라고 노래하냐면 내 형제에게 나는 객이 되었습니다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 나는 외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비스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는 객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객이란 말은 낙은이라는 뜻입니다 내 형제들이 나 말고 일곱 명 형들이 있는데 나를 낙은에 취급합니다 내 모친의 자녀가 누굽니까? 바로 같은 몸에서 태어난 형제들을 말합니다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 나는 외인이 되었습니다 남남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받고 형제에게 상처받았던 다비스는 오직 한 분을 의지했습니다 만군의 요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님밖에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이대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하느님께서 왕위에서 이스라엘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멋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아버지 늘 부드럽고 따뜻한 아버지 그런 심장을 가진 아버지 그리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아버지 주님은 항상 온유하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를 향해서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하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2절에 부지런하여 겨울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란 말씀은 베드로호스 1장 4절은 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 신의 성품을 우리 아버지들이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덕을 가지는 자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이미지 남기십시오 당신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많은 재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권세도 없습니다 많이 세상에서 배우신 분도 아닙니다 거창한 재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나는 가장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러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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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